마산 대표 세차장답게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중 이곳은 셀프세차장 블링존 마산공항점입니다. 총 6대의 반자동 셀프세차기, 자동매트 청소기, 진공청소기 15대 고압세차 후 버블세차와 행공까지 7분 이내로 편하고 빠른 반자동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서 하루종일 만찬 건조중에는 무인카페이오 대박 넓은 드라잉존 게다가 자동매트 세척기까지 고압세차, 고속탈수, 항균건조까지 5분 만에 끓어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.